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처음으로 내생전 처음으로 이 다육이 분갈이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많은 뭐라 그러죠? 하나에 여러 개의 다육이의 머리가 있는 거가 더 비싼 건데 저는 그걸 다 각각 잘라서 하나씩 심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그랬는데 자르다 보니까 가운데 작은 게 오히려 뿌리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머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나 이게 지금 났거든요 이렇게 아예 뿌리도 나가지고 안 들려요 여기 뿌리가 났고 여기 났네요 근데 이거는 안 났어요 마르기만 했고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한 달하고 20일이 넘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뿌리가 났는지 오! 뿌리 났는데요 오! 신기하다 아... 그러면 이제 분갈이 해야 될까?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? 얘도 났을까요? 얘도 났네요? 오와우 음 진짜네 아니 근데 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을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지금 한 달 20일도 넘었는데 두 달이 다 되는데요 그 신기하네요 음... 그냥 초보여도 이렇게 해보면 맞는데요 음... 결국은 이건 상토로 한 거거든요 상토로 뿌리가 없는 녀석 뿌리 나게 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워낙 코스들이 많으니까 다육이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으앙 하는 것밖에 더 해요 음... 근데 그걸로 인하여 그 엄마는 얘가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고픈지 엄마가 고픈지 사랑이 고픈지 뭐 다양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엄마를 찾는 거 그거죠 뭐 아... 오늘도 아이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일을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요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영상 급히 찍습니다 음... 감사합니다 다육이... 아... 이거 이름은 제가 산게 어... 벤바디스 벤바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